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표 투기권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의혹이다, 잘못된 보도다, 엄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대단히 차갑기 거지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는 아마 관계 당국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손혜원 측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그런 면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국회의원은 여전히 나라 일을 고민하기보다도 지역구의 이익을 챙기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점을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 당국이 앞으로 넘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왜 이토록 공적인 부분에 대한 사적인 이익의 추구가 빈번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례 사건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이 뿌리를 추구해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라는 그런 측면들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측면은 우리가 받았던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또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도구라는 것은 얼마든지 합리화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언연중에 많이 배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은 오랫동안 사기업에서 사적 이익을 명렬히 추구해온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을 맡았을 때 본인의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인 그런 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과거에 오랫동안 젖어왔던 것처럼 공적인 자리 또한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냐 도구 정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크게 의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CCBB가 앞으로 가려지겠지만 우선 들어야 될 부분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욕을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시죠. 앞으로 아마 보도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문화재직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그렇게 친인척과 보좌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열체에 가까운 정도의 투자를 미리 했다는 것은 소위 사전정보를 위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욕을 사도 마땅할 정도다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마 시각일 겁니다. 그 사건의 진실은 한치의 의욕도 없이 권력의 비호 없이 CCBB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야 최근에 문제가 됐던 지방의원들의 외유와 관련된 그런 추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좀 가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드는 재미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도덕성의 우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부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도덕적인 도덕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부패와 마닿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죠. 공산주의자처럼 그렇게 도덕적인 우위성을 강조했던 사람은 없죠. 결국은 특헌청을 위한 체제 전환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나라 돈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정말 치열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돼가구나 하는 점을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하게 되고 또 공직에 앉는 그런 사람이라면 공직인 이익을 위한 부분에 대한 헌신,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공직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죄가에 비해서 벌을 받는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경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 관이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집권하든지 지금과 같은 그런 사건들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아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점이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이 손혜원 외우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도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관의 규모, 나라 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크기, 그리고 정부의 비중, 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 정부가 자신의 재량권으로 다룰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사건을 막고 나라 전체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해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거대정부는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좀 더 역동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관에 처분되는 자원의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손혜원 의원권을 계기로 해서 다시 묻는 문제의 근원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손혜원 의원 의혹의 근원적인 이유와 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